안녕 안녕 누가 들어와야 안녕을 해야 되나? 안녕 오늘 촬영했어 촬영... 뭐... 뭐냐고? 뭐냐고는 내 머릿속의 말인가? 안녕 뭐 한지는 못 가르쳐줘 자켓이나 뮤직비디오는 아니야 음... 보이스 노 보이스 보이스 노 보이스 말을 안 하고 있어서 안 들렸나? 틀리... 틀리겠지? 셔츠 콘서트 때도 입었던 거네? 다른 거지 지금은 사복이야 응 드라마? 아니 드라마 안 찍었어 안녕 와 7천명 됐어 와 많다 머리를 요리조리 했더니 머리가 요리조리 돼버렸네 영원히 행복하세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밥 먹었어요? 이제 먹으려고 밥 먹을 시간이 없었던 건 아닌데 촬영을 빨리 하려고 밥을 안 먹었어 이제 곧 먹게 됩니다 우정반지 뭐 하고 있었을까나? 요리조리 머리 봐자 요리조리 이제 내일 모레인가? 마카오 내일 모레지 조금 있으면 보겠네 촬영한 건 아마 금방 볼 수 있을 거야 아, 자켓이나 뮤비 아니야 절대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나도 아일러브유 근데 그 우정반지 웨딩링인 거 알아? 웨딩링이라고? 반지에 쓰임새가 정해져 있는 거야? 정말? 앵 애니 뉴스 왕스 준비하고 있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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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고마워 요즘에 콘텐츠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어서 좋지 재밌지 않아? 막 볼 거 많고 페스티벌도 가고 볼 기회가 많아서 좋은 거 같아 맞아 아 이번에 그 친구들과 함께하는 거 그 정도로 해두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알았어 오케이 콘텐츠가 넘쳐나지 그리핀 인데요씨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알았어 많이 할게 사람 빠졌어 그래 그래 이제 곧 만나니까 좀만 더 기다려주고 페스티벌이나 뭐 공연에서도 보고 요리조리 보겠네 그리핀 고마워 고맙다고 전해줄게 알겠어요 나도 고마워요 엄청 또 놀러 올게 감사합니다.